오늘 훈련 스케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여기 지금 PFP가 있는데 PFP는 뭐의 약자인가요? 피쳐필딩 프랙티스라고 투수들 투구 이외의 운동장에서 이뤄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FP입니다 사다리에 콘라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미첩성을 위한 훈련이고요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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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